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 입니다 오늘은 레슨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피니쉬를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피니쉬를 잡아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은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피니쉬를 하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배웠다 혹은 스윙의 마무리니까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니쉬를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피니쉬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스윙의 밸런스 스윙을 하는 내내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윙을 할 때 균형감각이 잘 맞으면 어떤 거에 좋냐 우선 정타율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일관된 샷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윙의 밸런스입니다 그 스윙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 피니쉬를 하는 그러니까 피니쉬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너무 많은 골퍼들이 이 피니쉬 자체를 잘못 잡고 있으면서도 맨날 뭐 백스윙의 문제가 어떻다 뭐 내려올 때 어퍼 내려온다 뭐 머리가 나간다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더 잘 보이거든요 피니쉬는 우리가 샷을 잘 해도 못 잡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들 보다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해서 미스가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프로들 보다는 특히 아마추어 골퍼에게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프로들은 웬만하면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지 못할 만큼 크게 무너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프로들은 주니어 때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체력 훈련을 할 때도 많이 하고 연습장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샷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 정타율이 떨어지고 정확히 맞지 않다 보니까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피니쉬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피니쉬를 하고 5초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강도로 치든 어떤 클럽으로 치든 상관없습니다 스윙을 하고 이렇게 피니쉬를 하고 한 5초 동안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피니쉬를 잡으면 샷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되게 의심부터예요 아니 뭐 피니쉬 치고 나서 마무리하는 동작이 우리가 공 치는 거랑 무슨 상관있어? 너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연습장에 가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우리가 그 타이밍을 끊어놓은 시간 동안 모든 부분들을 다 빼놓고 오로지 피니쉬만 잡는다 피니쉬때 균형만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샷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히 피니쉬만 잡는 게 아니고 피니쉬를 했을 때 5초 동안 서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아주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5초 피니쉬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사실 피니쉬를 잡는 거는 며칠만 연습을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울 만큼의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연습 방법인 건 맞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니쉬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내 스윙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무리하게 공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피니쉬 때 균형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선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스윙 강도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로는 이 피니쉬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스윙하는 골퍼들 있잖아요 스윙을 했는데 임팩트에 힘이 뻥하고 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피니쉬 쪽이 정신없는 이런 골퍼들 이런 골퍼들이 임팩트 시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공에 힘을 탕 하고 실어줘야 되는 시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피니쉬 때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막 힘 전달이 안 되고 휘두르게 되면 균형을 내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세게 치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칠 수 있지만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올바른 피니쉬를 유지하면서도 공을 강하게 때리는 임팩트 타이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강하게 때리더라도 이렇게 안정감 있는 피니쉬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초 피니쉬 연습을 한 2, 3일 정도 해서 피니쉬에 대한 감각을 익힌 다음에는요 눈을 감고 5초 피니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이 5초 피니쉬가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눈을 감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눈 감고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니까 눈 감고 피니쉬 연습을 하다 보면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걸 연습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 5초 피니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마추어 골퍼들은 균형 감각이 좀 깨져 있다 보니까 내가 잡아야지 한다고 이렇게 탁 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할 텐데 그 연습이 충분히 돼서 이제 눈을 뜨고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됐을 때 이 업그레이드 방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스윙 강도보다 한 60% 정도로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해서 눈을 감고 평상시 강도보다 60% 정도로 가볍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5초 피니쉬 하는 스윙을 해서 눈을 감고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게 되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하는 내내 내가 균형이 깨지는 부분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내가 너무 갑자기 힘을 쓴다든지 혹은 스윙이 어디서 갑자기 변한다든지 하는 이런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스윙 교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껴야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막 정신없이 때리다 보면 느낄 새가 없죠 그냥 깜짝하면 공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느낄 수 있는 이 눈을 감고 5초 피니쉬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샷의 다양한 느낌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스윙을 교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이 저절로 정리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눈을 감고 하시는 건 똑같아요 눈을 감고 하시고 모든 스윙의 부분은 똑같은데 강도만 60%로 낮추고 애초에 마음을 가벼운 강도로 치되 피니쉬 때 유지한다 5초 동안 피니쉬를 유지한다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눈을 감고 평상시 스윙보다 가볍게 그리고 5초 피니쉬 지금 이렇게 하면 눈을 떴을 때는 한 방에 이렇게 탁 하고 잘 서지는데 물론 영상 속에서는 그게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제가 이렇게 피니쉬 때 딱 서 있으면 몸이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흔들흔들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에 연습량이 저도 좀 적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게 느껴져요 영상에서 표시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제 스스로는 느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연습을 하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 가지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윙이 급하고 내 스윙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공만 치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골퍼분들 그런 골퍼분들의 정타율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요 꼭 눈 감고 5초 피니쉬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눈만 감고 조금 가볍게 치면서 피니쉬만 유지하면 돼요 뭘 복잡하게 내려오면서 돌리고 꺾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아주 복잡한 동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피니쉬 해서 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엔 눈뜨고부터 시작을 하고 눈뜨고 피니쉬 하는 게 잘 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가볍게 치면서 눈을 감고만 해보면 돼요 말로는 정말 쉽죠?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정말 어려운 미션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만 이 연습을 꾸준히 속는 셈 치고 한 일주일만 매일매일 해보시면요 샷이 완전히 뒤바뀌 있는 엄청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 골퍼분들의 샷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중심이 흐트러져서예요 그러니까 맨날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스윙을 똑같이 하려고 해도 매번 다른 샷,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추어 골퍼들은 내가 이 틀을 정확히 정해놓으면 일관된 샷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린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들을 내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할 때 몸이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균형으로 탁 설 수 있는 이런 균형 감각을 먼저 기른 다음에 올바른 동작을 추가했을 때 비로소 좋은 스윙 그리고 일관된 스윙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샷이 좀 잘 되지 않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스윙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른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5초 피니쉬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상위 호환 버전인 눈 감고 5초 피니쉬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요 엄청나게 다른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며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3초 피니쉬 연습을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